4초, 3초. 2초. 1초 그리고 올라갑니다. 전현우 안 들어갑니다. 이번 오재현이 가져왔고 57초 남았습니다. 빠르게 올라갑니다. 오재현 계속 갑니다. 오재현 마무리. 이야, 정말 빠릅니다, 오재현. 원맹 석공이라고 그러나? 굉장히 지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. 이 이후부터 지금 분위기를 보좌어요. 오재현. 석자 펑. 끝까지 해야 되겠죠? 네, 선수도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. 6.4. 밀어줍니다. 밀어줍니다. 콜라켓 돌아왔고. 갑자기 밀어줍니다. 네. 석클락은 준비됐고.